지금은 아니고 이렇게 복종 훈련 90%면 그냥 얘한테 시켜야겠다 내 죄수를 어쩔까 고민 중이네 북극여우가죽 식사 북전지 이번에 지붕 덮음? 네, 덮았어 방어버탑 쓸쓸 치워야겠다 얘가 청소가 안돼 큰데 이거 저게 아 트롬보 좋았어 고기는 얘로 확보하면 되겠다 천식 있네 나쁘잖아 내가 신중한 사수라 카이팅이 안될텐데 뭐야 야 안돼 오오오 노 쏴 포탑 느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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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도망가 도망가 이속 얼마야 39% 따라오진 못하겠다 야 에비온 나와 에비온 만다 너그르다 굿하구만 뚜보 진짜 부족하 bless 터면 OC 너무 실에 5도네? 문제가 있어. 실에 5도는 좀 문제가 있지. 모델? 마델? 야 모델 쓰레기인 거 봐. 와. 진짜. 마델 쓰레기인 거 봐. 복잡이다. 고문관아. 아이고 고문관아. 하지 마라. 영구나 해라. 영구나 하고 자빠졌어. 예비군이 다 한다 이건. 옷 뜯어자고? 공관아. 벗기자. 어우. 야 옷 좋은 거. 좋은 거 있어. 가지 하나. 재치 하나. 조끼를 요걸 입을까? 아 얘가 조끼가 없네. 조끼오끼. 아 무슨 등용을 해요. 저거를. 저거는 사람이 아니죠. 저거야. 저거. 안 써. 쓰레기. 쓰레기 그 자체. 일 잘한다. 역시. 우리 예비군. 일 넘나 잘하는 것. 바로 변하는 게 아니니까. 아이씨. 실에 마이너스 5도. 고기 빨리 이동시켜야지. 아이고. 산책 중이신 거예요? 오셨구나. 세 마리가 오셨구나. 세 마리가. 바로 들어온다고? 으쒸. 공관아 대기. 대기하세요. 쎄만한데? 치고 박고 싸울 수는 있는데. 한 명쯤 데려다가 쓸 법한데. 음식 되나? 음식 되지. 아 자 이거. 이거 문관이가 하고.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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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너무 많이 팔 필요 없어요. 음식 없으니까. 그거까지만 파자. 으쒸. 저장 창고 하나 만들고. 아 왜 이럴. 왜 대체. 뭐가 문제야. 왜 이러세요. 얘네 치료 시켜줬니? 아 했구나. 오 91퍼? 아 뭐야. 포섭 안 돼 있었어? 이런 쑤글? 이런 비로목을. 성계는 힘들 것 같긴 하다. 91퍼라. 오 뭐야. 부종민치고 3.5%면 괜찮네. 이런 쑤글. 반만 잡수고 계셨네. 이분들. 아 나 미치겠네. 바바날바빠빠. 바바바바빠빠. 바바바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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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 간단한 음식 안 먹잖아. 그치? 그러니까. 훈련시킬 때 안 먹는 거. 안 먹는 것 같던데. 훈련시키는 딸기나 이런걸로 해야 되는거 같던데 7퍼 아까 3.5퍼였는데 예비군 했을때 그랬던거 같애 7.4퍼 청소가 지금 안되잖아 예비군이 해야되는데 음식 빨리 날라야지 썩어야지 25만원 밖에 안남았어 청소할때가 아니야 멘탈 터지면 쏴줘서 죽이면 돼 말 안들으면 8.8퍼 19.5% 20.5 kJ ей척 ất 20.5km orbital First step 10 implement her ria 집사2장 집사2장 으 으 으 으 으 강철 부족입니다 수경재배하려면 턱없이도 모잘라요 오오 보존식 일곱개 이건 아주 뭐랄까 시간을 줄여줄 수 있어 오 해적단이야? 왜 이렇게 많이 왔어 왜 이렇게 많이 왔노 왜 이렇게 많이 왔어 위에서 내려올텐데 또 아까 이상한 구도로 되겠네 포탑이 다 안 쏟는데 4.2% 예비군이 쓸 활이 어디갔더라 끔찍? 죽장이 났겠다 문관아 와라 막아야 된다 막아야 쓰겄다 저장창고랑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포획하고 있는게 2명이라 많이 오는거야 별거 없어 아이씨 멍멍이 죽으면 안되는데 안 돼 포탑 건들지마 아아 나 이런 진짜 그지같은 것들이 진짜 아아 슈트야 진짜 말도 안된다 진짜 어 예비군 머리 맞았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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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또 끊어졌네 아씨 투창이다 어 어찌롱 나이스 더위네 성야 원예체질 공포 졸여하는 과예학 카아씨 17살 쓸모 없는거 같은데 근데 옷을 또 잘입고 있어가지고 데려다 쓸까나? 목재 없네 아 아 공관 아 진짜 그냥 원맨 플레이하는 게 난 것 같아 아 새로 들어온 애들이 완전 저러니까 안되겠어 별로 좋지도 않아도 이렇게 지들끼리 싸우니까 아주 기가 기도 기도 안 찬다 진짜 솔직히 제발 써주십시오 이래도 내가 쓸까말깐데 아 참 개 짜증나 진짜 가져가 이거 가져가서 수술해서 받고 건설 12레벨 채굴 5레벨 제작 11 불꽃 많은데 철식 하나까진 내가 하겠는데 두 개라서 최고 높아서 좋았는데 철도 딱 발견하고 철도 충분해가지고 포탑을 4개나 만들었는데 포탑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포탑하면 일단 거의 일이 중지가 된다고 봐야돼 무식파 생산 가능한지 몰라요 아직 안 해봤어 안 해봤어 아 물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아 불 저 앞에 붙은 불은 열정 안패는 당연히 되게 되겠지 열정 열정 열정이 높으면 빨리 학습해요 빨리 학습해 불꽃 하나는 100% 불꽃이 없으면 열정이 없으므로 33% 불꽃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돼 그 내가 만약에 채굴을 시킨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하려면 불꽃이 하나는 있어야 돼 맵부터 봅시다 그렇게 나쁜 나쁜 매도는 아니야 근데 협소하고 아래로 내려가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깨 머리가 없냐 근데 강철이 근데 없다는게 또 일로 가면은 기계는 아 뭐야 부품은 많아 부품은 진짜 넘쳐나서 포탑 원하는대로 다 만들 수 있어 내려가자 일단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당연히 여기 맞고 여기서 막으면 딱 좋죠 벌써 이미 다 되어있는데 여기 외벽은 둘러버리면 되고 땅파워 들어가는게 답이다 그래 아 그 생각 못했네 왜 집을 만든다 생각하고 있지? 흠흠흠흠 아 뭐야 이거를 좋아해야겠죠 야 야 집안 붕괴하는거 아니야? 조심해야 돼 아니 비어있는 곳이 산이 아니잖아 그러면은 좀 그런데 토치 안 만들어도 돼 티셔츠 있어 왼쪽 뼈에 강철 뭔 왼쪽 뼈 이거? 봤어요 반대편이잖아 저거 뚫고 들어가는거 반대편이잖아 저거 뚫고 들어가는거 눅눅 그룹 상 아니야 조심해야됩니다 근데 여기 이쪽에 이걸 안쓴다는 얘기는 너무 공간이 작아서 여기는 아마 전력시설하고 방어만 해야 될거에요 사실상 안쪽에다 도축하고 이런거 다해야되고 흠 니가 보인다 이쪽 산인가? 아 암석천장 흠 야 그만해 야 이건 지금 필요한일이 아니다 아래 아래만 뚫어야 돼 아래 뚫고 기계 뚫고 저장공간 하고 지분건설 해놓고 재료 옮겨놔야지 그치 오케이 자 강철만 잘 붙어주면 됩니다 딴거 필요없고 강철만 잘 붙으면 돼 기계는 지금 보이는게 꽤 많아 어이구 게다가 우주선도 떨어지지 뭐하니까 아니 기계만 보이고 강철은 하나도 안보이냐 여기 하나 저 아래 하나 이거 안하라 근데 이쪽에 있는거는 내려가야돼서 너무 멀어 먼건 안좋은거야 총상 있었구나 총상 있었구나 총상 풀칭 끝나면은 으흠흠 뭐하 80% 빠지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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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벽 뚫어치고 막아버리면 돼. 이런 미친 토끼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조련 레벨 몇이냐? 오랩. 캐릭 잘 뽑았어? 격투 13에 건설 채굴. 원하는 대로 11, 11. 재배에 불 들어와 있고 연구 못하진 않고. 금주는 또 한당 괜찮지. 술 안 먹으면 개꿀이지. 그러게. 광군 이벤트는 항상 토끼이더라구요. 반응. 바다,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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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바람, 바람, 바람. 상 allen,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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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이게 뭐야? 그 sensoryiency 이제 kicked- 정한 전 검찰이 좀 proves. 이때 곰이 어桑 삼 lament 사우면 안 늦 inland grund. 굿 좋았으 요게 게이지가 이십 타대가죠? 오! 왔다왔따왔따왔따 떴스떴쓰 잘왔으 나 두구서 두구두구 먹어야지 야 뭐 곰이 뭐 세바자 세바자